이 시간에는 5월생과 6월생 생일을 들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5월생 분들 힘든 고배를 누구나 다 했거든. 띠마다 또 힘든 사람이 있고 무난히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5월에는 모든 게 다 풍조롭게 꼬시면 화찰나게 물을 들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직하면 5월 신부라고 그러잖아. 결혼도 5월달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5월생인들은 천복을 타고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천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을 다 타고 났다고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 먹을 게 풍부하고 나한테 모든 권한이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막 채워주는 5월생들이 지금 그렇더라고. 5월생 분들이. 그리고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 특히 이제 5월이 이제 말띠나 범띠나 토끼띠. 이런 분들을 보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승승장구하시고 또 이상하게 내가 힘들다가도 이상하게 잘 넘어가.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고 지금 쓰러지려고 하면 그걸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야. 그게 귀인이죠. 귀인의 덕이 좀 많이 있다고 볼까. 그 인덕이 있다고 봐야지. 뭐 부모나 인덕이나 다 타고났다고 봐야지 돼요. 그래서 5월생 분들은 진짜 마음껏 같아서 축복해 주고 싶어. 근데 그중에 아우 나는 5월생인데 왜 이래요.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런지 그 원인이 있을 거야. 내가 나만 내 욕심으로만 채운다고 살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거지. 독불장구는 없어요. 근데 이 5월생들이 지금 고집들이 세. 지금 이기주의야 말하자면은 내가 좋으면 안없이 좋은데 내가 나쁘면 진짜 나빠. 무토막 잘라듯이 딱 잘라내는 이런 성향이 있어. 근데 그거는 좀 본인들이 잘못된 성품이니까 그것만 잘 원화시켜 갖고 화만 잘 시키면은 무난히 괜찮게 잘 나가면서 그래도 만인한테 대우를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사업하시는 분. 특히 이제 요런 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교육자로 갖다가 교육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월급 오르고 진급 오르고 막 금전이고 막 쌓여지고 이러지.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분들 교사 직업 가지시는 분들 이렇게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덕이 있어요. 덕이 진짜 많아. 5월생들이. 덕이 있어서 나한테 주어진 이렇게 의식주 모든 게 다 나한테 이렇게 들어온 이 운을 이 천복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요 때 잘 이용을 해갖고 응용을 잘 해가지고서는 본인들이 하는 일을 더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전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5월생분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6월생분들은 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형제나 이렇게 형제 저기로 봐서는 형제 정이 좀 두텁더라고요. 6월생분들이. 서로가 배려를 하고 서로가 감싸고 그런 영향이 많더라고. 그런데 각자 이제 고집은 있잖아. 고집은 있는데도 희한하게 남한테 말을 잘 들어줘. 6월생분들이 보면 그렇게 악인이 없어.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이러니까 사람한테 얘 칭찬을 들을 거 아니에요. 칭찬이 자자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못되게 하면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6월생이라서 다 갖다 이뻐하고 이거는 아니지. 내가 말 한마디. 오는 말이 고아야 가는 말도 없다고. 말 한마디라도 잘 탁탁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기왕이면 이거 잡수세요. 이거 뭐고 하는 것과 또 틀리잖아 그치. 억양. 억양만 조심하면 이 6월생들이 편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사주란 말이야. 그래서 이 6월생분들은요. 굉장히 단합이 잘 돼요. 보편적으로 보면 단합이 잘 되고 이러거든. 그러기 때문에 뭔가를 한 원을 그려가면서 뭔가를 이뤄줄 수 있는 단합 정신이 있다. 뭐 하다못해 운동선수면 운동선수들 같이 이제 단합을 한다든 뭐를 갖다 직장 동료들끼리 같이 컨트롤해서 이끌어 나간다든 이렇게 보호를 해가면서 그런 영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6월생분들이요. 자기네들이 바라는 대로 얼마든지 이뤄질 수가 있어요. 6월생도 그러니까 사람을 이끌고 컨트롤을 잘한다. 그다음에 어떤 대인관계도 좋겠지. 그래서 6월생들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더라고. 5월생, 6월생분들 힘내시고요. 마음껏 올해는 좀 펼쳐보세요. 정암원신이었습니다. 정암원신이었습니다. 잘 안전문형s, 6월생, 5월생, 4일까지 5월생, 5월생, 5일까지 3일까지.